대학목과 가까운 곳이죠. 안국동에 가면 한옥들이 이쁘게 지어져 있잖아요. 근데 그 길을 걷다가 보면 바닥에 보도블럭들 사이에 민들레꽃이 가끔 피어나오는 걸 볼 때가 있는데 제가 감히 부탁드리는 거는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그 민들레꽃을 한번 상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시린 공기가 모툼을 구성쯤에 차갑게 스밀 때 흔적도 없는 빛바른 그곳에 잠시 기대어 생각을 해본다. 난 가끔씩 그려보았네 그리움을 뱉어낸 뒤에 꿈꾸는 날들 난 가끔씩 꿈꾸고 보았네 차가운 가슴 뛰게 함을 달했던 날들 지쳐있던 나를 일으켜 차갑고 깊은 바다 먼 곳에서 거센 파도와 차가운 바람과 시린 한숨들이 이곳에 가슴 뛰게 함을 달하는 날들 지쳐있던 거센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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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